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하늘이 너무 예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예쁜 하늘과 삐삐 딸기 사래 딸기 사러 갈까? 딸기 엄마예요? 대파보다 더 귀엽다 다른 행동물을 좀 했다 페이크가 지하라고 했다 이 시간을 보여주기 위해 elen타운 장소 그리고 прим인까지 보eda 공부하는 장소 다행이 안 Roux 이산수 빕비빕 빨갛아! 삐삐! 위험해! 앉아! 옳지! 안녕! 웃고 있어.